전라남도 목포시가 전국소년장애인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회기간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위해 주요 시설물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도가 지난 8일 전국소년장애인체전이 열리는 목포실내체육관과 목포실내수영장 등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 등 체전 준비 상황을 살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수용 종목이 열리는 실내수영장에서는 공조시설 설치, 곰팡이 오염물질 제거 등 시설 개보수 상황과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어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목포실내체육관에서는 개회식 연출 공간 및 주차장 화장실 등 주요 시설물과 수송교통 안전대책 등을 중점 점검하고 최다 인원이 운집할 개회식장 안전관리 대책 등도 확인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이번 대회는 어린 청소년이 참가하는 만큼 그들의 눈높이에서 시설물 안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전남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대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복지티비 뉴스 김재상입니다.